안 돼! 야, 좀 봐, 야, 지은아, 잡았다! 야, 야, 지은아, 잡았다! 야, 야, 지은아, 잡았다! 여기 있어! 야! 야, 싱싱한 것만 타야 돼! 이거 갖다 타 여기 있다, 여기 싱싱한 거 하나 이거 싱싱한 거 이거 싱싱한 건가? 응 야! 큰 무, 큰 무! 무가 커야 돼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은 없지 가지 큰 거 하나 얻었다! 아, 저 나무가 왜 이렇게 크냐? 대나무 아니야? 대마? 대나무는 아니야 대나무는 초록색이야 맞아 그리고 잎이 별로 없어 응 그리고 판다가 있어야 돼 야, 그냥 판다가 있어야 돼 왠지 저런 곳이면 판다가 될 거 같아 응, 그치 판다 이제 산이니까 곰은 있겠지? 어? 곰은 당연하지 내가 틀어놓을게 빨리 넣어? 그냥 넣어? 야,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문질러줘야 돼 야, 안도 조금씩 해줘야 돼 안도 해줘 여기 해 여기 해 후 갔어? 응 옆에 물 꺼 갔다고? 후 갔다고? 안 씻고? 어 이렇게 씻어야 돼 씻어야지 가자 윤진아 우리 후 안 씻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후 후, 민국이 형이랑 같이 갔는데 야, 후 여기 있다 여기 있다고? 응 저 씻음 씻는 거예요 그래 나, 나 너 씻었어? 어? 그거? 씻었어? 씻었는데? 아니, 씻었냐고 채소 이거 씻었어? 어? 씻어 응? 어? 가서 씻어 이거 씻으라고 알겠어 이렇게 나 쪽에 화이팅하고 가자 하나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자 가자 대창길 조심해! 응, 그것도? 우리 맘아는 여기일걸? 그래! 안까지! 좋아! 고추! 힘들어! 음, 이건... 그래! 음, 아니야! 마음대로 따도 돼? 마음대로 따면 아직 큰 거 사야 돼! 그래도 밭에 먹을 게 많이 있고 잘 자라서 다행이다! 어! 아이고, 따버렸다! 야, 그거 따면 어떡해? 다음은 뭐야? 다음은 고추 따자! 그래, 고추! 근데 일단 이번에 우리 집에 가볼까? 왜 먹을 거야, 고추? 우리 아이끼리 어디 가는 거 처음이다, 그치? 응, 진짜 재밌다, 이거! 어! 그럼 이제 조용히 하고 걷자! 그래! 그러면... 그러면... 어, 아직 그렇고 좋잖아! 근데 아무리 말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말이 나오지 않니? 그럼 그러면 나 이거 말린 거야! 말린 거야! 말린 거야! 뭐지? 뭐지? 뭐지?